1.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동영상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 중 속성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비트 수준 2. 다음 중 하이퍼미디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문서와 문서가 연결되어 있는 형식으로 문서를 읽는 순서가 결정되는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다음 중 정보 보완을 위한 비밀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알고리즘이 복잡하여 암호화나 복호화를 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4. 다음 중 각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유즈넷은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자신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5. 다음 중 컴퓨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네트워크에 접속된 다양한 단말 장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호환성을 제공한다. 6. 다음 중 네트워크 연결 방식의 하나인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모두 처리 능력을 가지며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하다. 7. 다음 중 블루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IEEE 802.15.1 규격을 사용하는 펜즈의 산업 표준이다. 8. 다음 중 저작 재산권의 제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도서관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공공기관에 보관된 자료를 복제한 경우? 9.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제작되는 알파 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10.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시스템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시작 모드 중 선택 모드는 기본 장치 및 서비스로만 윈도우즈를 시작하여 발생된 문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12.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보조 프로그램 중 명령 프롬프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윈도우 시작 단추의 검색 상자에 코맨드를 입력하여 실행할 수도 있다. 12. 다음 중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중앙 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주기억 장치나 주변 장치들을 공유하고 신뢰성과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은? 4. 다중 처리 시스템 13.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외부적 표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SCII는 데이터 통신용이나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며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14. 다음 중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세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이드는 일반적으로 세터를 의미한다. 15.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해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주기적으로 자주 시스템을 재부팅하여 부품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16. 다음 중 컴퓨터가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하여 단편화를 제거한다. 이시모스 셋업에서의 하드디스크 설정 내용을 확인한다. 17.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장치 및 프린터 폴더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2. PSE 또는 직렬 포트를 통해 연결된 키보드와 마우스. 18.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시스템 성능 정보 및 도구 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윈도우즈 체험 지수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각 하드웨어 구성 요소는 각각의 항목별 점수를 받으며 윈도우즈 체험 지수의 기본 점수는 항목별 점수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19.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자녀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부모의 계정은 관리자 계정이어야 하지만 자녀 보호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계정은 계정의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20. 다음 중 32비트 및 64비트 버전의 윈도우즈 O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프로그램이 64비트 버전의 윈도우즈용으로 설계된 경우 호환성 유지를 위해 32비트 버전의 윈도우즈에서도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22. 다음 중 외부 데이터의 연결 설정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연결을 제거하면 현재 통합 문서의 외부에서 연결하여 가져온 데이터도 함께 제거된다. 22. 다음 중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가져올 수 없는 파일 형식은? 1. PDF 파일 23. 다음 중 엑셀의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사용자가 정렬 옵션 대화 상자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변경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 24.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를 지정했을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기시 수령액이 200만원이 되려면 월 납입금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25. 다음 중 세례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값이 수식이 아닌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 바로 Alt 플러스 F9키를 누른다. 26.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피버 테이블에 셀의 메모를 삽입한 경우 데이터를 정렬하면 메모도 데이터와 함께 정렬된다. 27. 다음 중 아래 조건을 처리하는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옳은 것은? 28. 다음 중 오피스 단추 엑셀 옵션의 기본 설정에서 설정 가능한 것은? 4. 새 통합 문서를 열었을 때 적용할 기본 글꼴과 글꼴 크기 포함할 시트 수 등을 지정할 수 있다. 29. 다음 중 아래 과로에 해당하는 바로가기 키에 연결이 오른 것은? 30. 다음 중 수식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다른 워크시트의 값을 참조하는 경우 해당 워크시트의 이름의 사이 띄우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워크시트의 이름은 큰 따옴표로 묶인다. 31. 다음 중 차트에서 사용하는 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사형 차트와 거품형 차트에서는 기본 가로축만 표시된다. 32. 아래는 매크로1 매크로의 실행 결과와 브바코드이다. 다음 중 브바코드에 A, B, C에 해당하는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2. 레인지 포몰라 R1C1 셀렉트 33.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워크시트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보기의 수식과 그 결과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리플레이스 임명세서 분기명세서 34.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F2 셀의 소속이 영업일부인 총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하기 위한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쉬미프 35. 다음 중 워크시트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북 1 36. 다음 중 아래 차트와 같이 오차 막대를 표시하기 위한 오차 막대 서식 설정 값으로 오른 것은? 1. 표시 방향, 오차량 37. 아래 워크시트의 C3, C15 영역을 이용하여 출신 지역별로 인원수를 G3, G7 영역에 계산하려고 한다. 다음 중 G3 셀의 수식을 작성한 뒤 채우기 핸들을 사용하여 G7 셀까지 수식 복사를 할 경우 G3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오른 것은? 2. 순밀영 38. 다음 중 셀 서식 관련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컨트롤 플러스 3 선택한 셀의 밑줄이 적용되며 다시 누르면 적용이 취소된다. 39. 다음 중 엑셀의 틀 고정에 대한 기능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틀 고정 구분선을 마우스로 잡아 끌어 틀 고정 구분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 40. 다음 중 아래 그림보기 탭 창그룹의 각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새 창을 클릭하면 새로운 빈 통합 문서가 만들어져 표시된다. 41. 다음 중 그바에서 프로시저 형식 데이터 선언과 정의 등의 선언 집단을 의미하는 것은? 2. 모듈 42. 다음 중 SQL문에서 사용되는 연산식과 그 결과 값이 옳지 않은 것은? 1. 연산식 1의 결과 값 3 43. 다음 중 엑셀스의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매크로는 주로 컨트롤의 이벤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폼 개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44.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파이썬 45. 다음 중 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듀플의 수를 인스턴스라 한다. 46. 다음 중 보고서의 보기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레이아웃 보기는 보고서 보기와 인쇄 미리 보기를 혼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임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한다. 47. 다음 중 콤보 상자 컨트롤의 각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사용 가능 컨트롤에 입력된 데이터의 편집 여부 설정 48. 다음 중 하위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주 보고서에는 최대 3개까지 하위 보고서를 중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9. 다음 중 주어진 커스터머 테이블을 참조하여 아래의 SQL문을 실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2. 5. 50. 다음 중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의 레코드 추가 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새로운 레코드는 항상 테이블의 마지막 행에서만 추가되며 중간에 삽입될 수 없다. 51. 다음 중 쿼리 작성 시 사용하는 특수 연산자와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라이트 01 주민번호 필드에서 맨 앞에 두 자리가 01인 레코드를 추출한다. 52. 다음 중 실행 퀄리의 삽입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 개의 인서트문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를 여러 개의 테이블에 동일하게 추가할 수 있다. 53.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를 이용하여 기존 테이블에 내용을 추가하려는 경우 기본 키에 해당하는 필드의 값들이 고유한 값이 되도록 데이터를 수정하며 가져올 수 있다. 54. 다음 중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레코드의 요약 정보를 표시하는 시그마 요약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시그마 요약 기능은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표시되는 테이블, 폼, 쿼리, 보고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55. 다음 중 분할 표시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분할 표시 폼을 만든 후에는 컨트롤의 크기 조정은 할 수 없으나 새로운 필드에 추가는 가능하다. 56. 다음 중 테이블에 입력된 날짜 필드의 값을 2015년 10월 13일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지정해야 할 형식 속성 값으로 오른 것은? 4. 간단한 날짜 57. 다음 중 폼 만들기 도구로 빈 양식의 폼에서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 상자, 레이블 단추 등에 필요한 컨트롤들을 삽입하여 작성해야 하는 것은? 4. 폼 디자인 58. 다음 중 액세스 옵션에서 파일을 열때마다 나타나는 기본 시작 폼의 설정을 위한 폼 표시 옵션이 있는 범주는? 2. 현재 데이터베이스 59. 다음 중 피버 테이블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세부 정보 필드에는 하나의 필드만을 삽입하여 분석할 수 있다. 60. 아래와 같이 조회할 고객의 최소 나이를 입력받아 검색하는 맥의 변수 퀄리를 작성하려고 한다. 다음 중 ag 필드의 조건식으로 오른 것은? 3. 조회할 최소 나이 입력 11. 그래서 1뒤 사는 burieditters 23. 날씨 휴대전기